퉁! 성! 나고다! 티! 아 저 분은한 모습입니다. 지금 어르신이 약간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이제 횡단보도 건너시는데 젊은 남자 꼭 못 잤으신 분 젊은 것 같은데 이제 자기 가정기를 멈추고 다시 되돌아서 할아버지 도와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안타깝은데... 아이고... 나리가 많이 불편하시네... 아직까지 대한민국 살만합니다. 고사장입니다. 아침에 석산에서 고철 한참 펴고 제 거래차에 납품을 하고요. 이제 또 기장으로 가는 길입니다. 시간이 지금 좀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2시입니다. 원래 계획대로 하면 오전에 지금 이거를 끝냈어야 됐는데 좀 늦어졌습니다. 빨리 가가지고 기장에 물건 싣고 또 함영동 넘어가서 나머지 싣고 그리고 마산에 가서 이제 물건 싣는 걸로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. 원래 1톤 타고 창고 가서 폐지를 실어야 되는데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지금 딱 봐도 부족할 것 같아요. 시간이 없어서 점심은 도시락 먹었습니다. 도시락라면... 그래도 안 먹고 늦게 먹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3시간에 먹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. 지금도 뭐 배고프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. 아침에 섰다 아메리카노도 얼음 이제 다 녹아가지고 이제 무슨 보약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전혀까지 제가 버텨야 됩니다. 자 일단은 한 10분 정도 가면 될 것 같은데요. 이따가서 작업하는 영상 다시 찍겠습니다. 렛츠고! 네 현장에 도착하겠습니다. 내가 살아가는 이유 단 한 가지 우리 가족 우리 가족들에서 열심히 돈 벌고 사는 거 그 한 가지 밖에 없어 아쉽다 지금 저거 빨리 치워야 될 것 같아요. 아... 또 말에 들리겠네? 빨리 빨리 치우고 넘어가더라구요. 1년 내리고 그리고 이거 하시라고 이제 일부러 치고 왔는데 이게 나중에 치러야 되겠어요. 치고 올린 다음에 치게 됩니다. 치고 올린 다음에 치고 와 yht 아 길다 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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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화명동 마산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. 훈훈한 모습입니다. 지금 어르신이 약간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이제 횡단보도 건너시는데 젊은 남자 꼼 모자 쓰신 분 젊은 것 같은데 이제 자기 가정기를 멈추고 다시 되돌아서 할아버지 도와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안타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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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쨌든 이제 곧 도착합니다 이따가 또 작업하는 영상을 제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